2016 대구 치맥페스티벌에는 지난해보다 약 25%가 늘어난 11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치맥페스티벌에는 총 92개 업체 222개 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치킨 40여만 마리와 맥주 30여만 리터가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구시는 225억여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비롯해 79억여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58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캐나다와 이탈리아, 중국 등 7개 나라에서 해외 바이어 12명을 초청해 축제에 참여한 6개 업체와 함께 수출 상담에도 운영했으며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침획산업협회는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칭따우 맥주 페스티벌에서 대구침획축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